3, 2, 2, 2, 1 안녕하세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아나스타샤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연기자, 모델, 활동 중이고 저는 아시앨바이전에서 온 알라베드라고 합니다. 한국어 온 지는 7년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에서 온 마리너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8년 정도 됐어요.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연기자 조이 어브라이트입니다. 한국에 2008년 때 왔으니까 10년 정도 됐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한국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막걸리 안 먹어볼 수 있을까요? 피가 오는 날에 바전 주문해서 막걸리 한 잔하고 크으 잔이죠. 한 번 마주시 같았어요. 소주는 처음 먹었을 때 마음에 안 들고 근데 막걸리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걸리 3년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마 한국 사람들이 먹어봤던 것도 맛있었던 것 같아요. 막걸리하고 소주는 부드러워요. 그래서 먹을 때는 뭐 취한 느낌 하나도 없는데 어느 정도 먹으면 갑자기 확 취해버려요. 근데 맛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한국 식당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 K-POP에 대한 관심들이 없어서 그렇게 막 유명하지 않았는데 요즘 보니까 한국 식당 되게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한국 술을 먹었던 것 같아요. 네, 학교 때 많이 해봤어요. 제가 솔직히 말하면 친구끼리 대화하는 것보다 항상 술길에서 게임만 했어요. 계속 게임했어요. 그래서 게임 많이 많이 했어요. 저는 게임을 좋아했었는데 한산 치니까 결국엔 안 좋은 거죠. 맞아요. 한국 기술 게임이죠. 대학교만 가면 끝. 다 배워요. 어쩔 수 없어요. 안 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대합니다. 준비되어? 준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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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바 오늘 못했던 게임들 다 해봐야지. 근데 나는 한 것만 알고 있고 모르는 술 게임 생각보다 많아. 그치 맞지. 우리는 남자들끼리 술게임 안 하거든. 그냥 딱 술만 먹고 많이 까먹은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아나스타시아가 나보다 잘 알 수 있어요. 복숭아 막걸리? 아침에 먹는 요구르트? 이런 맛이 나지 않을까요? 그거 알아? 숫자. 오케이. 바스킹, 로빈, 스테디, 원. 게임 시작. 1, 2, 3. 4, 5. 6. 7, 8, 9. 17. 28. 29. 30. 잘 먹겠습니다. 네. 이 맞추는 막걸리 내가 먹도록 하겠습니다. 열려줘. 내가 왜 내 코 따라야 돼? 네. 막걸리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어, 그치. 나도 멋있게. 짠. 복숭아 맛이 순루포즈 세요. 수나 요구르트 맛이 조금 나는 것 같고 술 맛이 안 나니까 오히려 더 취할 수도 있어요. 아, 이거 계속 엎다보면 추스처럼 한 번에 갈 것 같아. 근데 막걸리 캔에서 처음 봤어요. 솔직히 원래 이런 피드백에서 봤고 이렇게 살짝 흔들흔들 하면서 이렇게 누려서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거는 흔들흔들 해도 돼요? 이렇게 따면 오, 이거 한국에서 만들었는데 다른 나라에서 받는 거죠. 아, 오케이, 오케이. 막. 리. 걸. 막. 골. 리. 골. 저 게임 원래 못하는 편인데 이 정도 못하면 어떡해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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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계를 준비해요. 팔. 칠. 유. 오. 사. 삼. 3, 2, 2, 2, 2, 1 어때요? 맛은 부드럽나? 블루베리맛인데 되게 부드러워요 근데 블루베리맛 엄청 막 세지 않아요? 옛날에 요구르트 막걸리 먹어봤는데 이거 약간 그런 느낌인데 진짜 부드러워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 생각해보니까 우리 둘 다 먹는 거는 좀 개이만 같아서 막걸리는 두 명 다 마시고 볼은 다른 걸로 주자 난 애교랑 춤 안 돼 해야지 그럼 애교랑 춤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떻게 이겨야 되는데 이거는 이거 그런 룸이 제일 좋아하는 혼미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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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 잇 미읍 이모 오오오오 염함 예민 오오오오오.. 왜 이렇게 잘해? 이기가 쉽지 않았어 이맘 유명 예민 이미 했잖아 단락 개인인 벌칙이 너무 싫어 나도 마셔야 되잖아 짠 짠 포드 향이 많이 나면서 술 먹는 기분이 아예 안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렇죠 이게 뭔가 주스 같아서 여자들 좋아할 만한 것 같아요 맛이 진짜 부드럽고 맛있어서 막걸리 얼마나 좋아했는지 춤으로 병원해주세요 야 나중에 내가 할 때 이딱 찍어 막걸리 사랑이야 막걸리 사랑이야 막걸리 사랑 여기도 밖에 한국에서 팔지 않은 캔으로 망고인데 근데 여기랑 저 색깔 좀 달라요 이거 약간 망고 색깔 여기 이렇게 들어가고 이거 너무너무 기대합니다 이거 만약에 맛있으면 가져가도 되죠? 이렇게 3 6 9 3 6 9 3 6 9 3 6 9 1 2 4 5 7 8 10 11 12 14 15 17 욕하면 안 되는데 19 자 여러분 취하기 전에 맛부터 먹어보겠습니다 그냥 망고 맛 너무 부드럽고 맛있고 그냥 다 맛있어 다 맛있어 아 너무 맛있어요 근데 캐나가 나오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혼자 마시고 싶을 때 딱 좋은 바나나는 제가 먹어본 적이 있어요 옛날에 진짜? 제 기억으로는 바나나 조금 더 달고 맛이 조금 더 강해요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바나나 우유를 엄청 좋아하거든 그래서 이거 마시면 약간 바나나 우유 마시는 것 같아요 음 커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커피머신도 있고 커피도 있고 뭐지? 뭐지? 소파도 있고 커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커피머신도 있고 꽃도 있고 소파도 있고 코읍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커피도 있고 의자도 있고 커피마신도 있고 코트도 있고 소파도 있고 코읍도 있고 카페트도 있고 틀렸어요 틀렸어요 어디 어디? 나한테 주시라고 왜 그래? 벌칙도 있어야 되니까 벌칙 생각하고 있을게요 이제 벌칙도 할 수 있어 진짜 너무 기대하고 있었어 아이고 이제 마셔 일단 짠 발도 엄청 높아 이거 원샷하면 안 되겠습니다 취할 것 같아요 아 짠할까요? 오 냄새부터 짠 맛은 생각보다 엄청 세지 않은데 아까 먹었던 것과 비교하면 이거 훨씬 더 강해요 근데 맛있어요 술도 한잔하고 게임도 하고 되게 재밌었고 그거에 되게 맛있는 맛권리 먹어봤으니까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오랜만에 술 게임하니까 너무 재밌고 또 친구랑 같이 술 마시니까 재밌고 지금 보다도 제가 여태까지 먹어본 적이 없는 그런 막걸리 맛을 경험해보니까 한동안 기억이 남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나갔어요 바나나 막걸리를 꼭 사서 마실 것 같아요 어 너는 다 먹네 오늘 되게 재미있었고요 근데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막걸리 또 먹어보고 싶었는데 좀 모자랬어요 이런 세인 막걸리 불베이 망고 다 먹어봤는데 이거는 취하고 싶을 때는 1등이고 근데 다 맛있고 진짜 이런 거 캔으로 진짜 많이 수출됐으면 좋겠어요 막걸리 사랑해요 막걸리 많이 사랑해주세요 자 이제 마셔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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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통 또 이 다 쭉 여러분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